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백선의 마지막 시간이죠 백선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쭉 해보시면서 전반적인 이해도 이 정도는 내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내용에 대한 것을 반복할 때는 문제를 반복해서 동용하고 같이 문제는 그걸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요약집이 있으니까 이론에 대한 것은 거기를 또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77번하고 78번이 관리에 대한 건데 관리는 내용상에서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는 거기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죠 77번의 관리 방식을 물어봤을 때 관리 방식 나오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와 혼합관리를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 열중할 수 있고 관리업무의 타성화가 방지가 된다 타성화라는 게 게으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거는 위탁관리 방식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나 업무 행위의 아니라를 초래하기 쉽다 그거는 자가관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업무에 대한 강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혼합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과도기에 쓸 수 있는 관리고요 위탁을 줄 때 전부를 위탁 주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주는 단점이 있다는 것까지도 같이 정리는 되셔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8번에 보시면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1번의 관리활동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예일대라고 해드렸었죠 그 중에서는 예방적 유지활동이 이게 사전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대응적인 것은 이거는 사후적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방적 유지활동은 사전에 수립된 유지계획에 따라 부동산 관리에 따른 어떤 하자나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점검하고 진단활동 그건 기억해 두시고요 협의관리는 위생설비 보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관리를 얘기하고요 인력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해당이 되더라 계약관리는 법률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선정 기준은 가능 매상고가 되겠죠 그리고 리모델링의 결정은 자산관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자산관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시험에 박스로도 두 번 나왔어요 이렇게 주고 포트폴리오 관리, 매입 및 매각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무슨 관리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해서 언급을 한 거니까 자산관리의 항목 정도는 구별해 두시면 되겠죠 5번에 보면 임차자는 순산임대료만 임대자에게 지불하고요 그 외 영업경비는 사전협상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지불한다 그거는 비율임대차가 아니라 그거는 순임대차죠 그래서 순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에 쓰는 게 순임대차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79번에서부터 80번이 마케팅인데 마케팅은 마케팅 전략에서만 언급이 되니까 이거를 위주로 정리해 두셔야겠죠 자 1번에 시장점유 마케팅은 아이다의 원리가 나오면 고객점유 마케팅이죠 그리고 요즘은요 이 영문에 대한 순서 있죠 그래서 이게 어텐션이 되겠고요 일단 소비자들의 주목이라든가 주의를 끌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었도록 그 다음에 디자이어라고 해서 개를 구매하겠다는 욕구나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되고요 그게 구매로 이어져야 된다 이 순서 절차를 바꿔서도 내기도 하기 때문에 순서에 입각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이다의 원리는요 소비자가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나타나는 심리 변화의 네 가지 단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공급자가 1번은 이거는 맞는 질문이죠 공급자가 1번 질문에 보시면 79번의 1번은 시장점유니까 아이다의 원리니까 그렇죠 얘는 이제 틀려서 고객점유가 된 거고 제가 80번 하고 잠깐 읽다가 착각한 거죠 2번에 보면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라고 하면 틀리죠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이 되겠죠 3번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부동산 공급자가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 등을 조합한다 그거는 시장점유 마케팅에서 나오는 거죠 시장점유 마케팅에 보게 되면 STP 전략이 있고 4P 믹스 전략이 있죠 이게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하죠 이건 시장점유고요 5번에 보면 기조나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 지상주차장의 지화 등은 마케팅 믹스 중에서 유통 경로에 속한다면 틀리죠 그거는 제품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제 79번은 답이 4번이 되겠죠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 중에서 판매 촉진에 해당하는 것이 광고, 홍보, 인적 판매, 경품 제공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4P 믹스가 되면요 우리가 재가유판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이제 판매 촉진이라는 것이 그 4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79번에는 4번이 되겠고요 80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1년의 활동을 우리가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이대의 원리는 소비자가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나타나는 심리 변화의 4가지 단계 이게 아이대의 원리를 얘기하고요 시장점유 마케팅에서 해당하는 SDP 전략이 있죠 이것도 영문에서 또 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 S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시장을 세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타케팅이라고 해서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택하는 게 표적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라고 했을 때요 얘를 우리가 그냥 영문상에서 포지셔닝이라고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차별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SDP는 이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은 고객점유 마케팅이 아이대의 원리를 인용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쵸? 틀린 건 4번이 되겠죠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하는 4P 믹스 전략은 유통 경로 제품, 위치 선점이 들어가 있어서 틀리겠죠 그렇죠? 마케팅 믹스에 들어가는 것은요 제품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덕트를 얘기를 하고요 가격 전략 그래서 프라이스를 얘기를 하고요 유통 경로 그래서 플레이스를 얘기하고요 판매 촉진 그래서 프로모션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위치 선점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포지션이라고 해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0번에는 답이 4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영문 포함해서 내가 정리가 확실히 되면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그죠? 한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정리를 꼭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81번에 보시면 감정평가 우리가 규칙에서 평가 기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거기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의 기준을 한다 맞는 거죠? 그게 현안 기준 원칙이죠 법령의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에 있을 때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체로 이용이 되거나 거래될 때 그때 행하는 평가가 일단지 평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지 평가는요 일괄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구분 평가한다면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지라는 것은요 골프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광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용도로 제공이 되고 있을 때 그리고 5번에 보면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여기서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시장 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에 매수인에 의해서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고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그 가격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그래서 통상적인 시장 이 표현 두 가지는 기억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82번에 보면 가치재원칙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가치재원칙이 나오면요 최이요이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변동과 예측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대체의 원칙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비협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대체 원칙은요 산망식의 근거가 돼요 그런데 이 산망식 중에서도 특히 거래사례비협법하고 부합이 된다 즉 우리 집의 가치는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또 최이요이용은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게 판정 기준을 나타내는 거죠 변동의 원칙은 가치형성 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변한다 그래서 변동의 원칙이 기준 시점의 근거가 되고요 우리가 시점 수정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겠죠 이거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겠죠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는 건 맞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점은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입지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어긋났을 때는 경제적 감가를 부여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5번의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요 과거보다 현재 활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업법에 토대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잘못된 것은요 미래예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용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느냐가 근거라는 거죠 수익환업법에 토대가 된다는 것은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기준이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가격 원칙에 관한 주요한 애들을 기준으로는 특징 정도는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83번의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나오면요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가격 수준을 우리가 판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을 가면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동일 수급권이 있다고 했을 때 용어들이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비교할 때 선행 분석이 지역 분석이고요 얘는 전체적인 분석이고 광역적인 분석이고 거시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이 되겠고요 얘가 부분 분석이자 국지적인 분석이자 그 다음에 미시적인 분석에 해당이 된다 이런 비교에 대한 것까지 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83번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지역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에 선행하는데 최여 이용을 판정한다면 틀리죠 최여 이용이 아니라 표준적 이용 2번에 보시게 되면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면 틀리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죠 4번에 보시면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의 결과를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 그러면 틀리죠 구체화하는 거죠 5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 시에는 균형의 원칙을 그러면 바뀌었다는 얘기죠 지역 분석을 할 때는 적합의 원칙을 개별 분석을 할 때는 균형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83번 문제에 있을 때 답은 3번이 되겠죠 유사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결국 이 문제에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지역 분석의 역할 안에 대상 지역 선행과 후행 두 개의 비교에 대한 관계가 문제로 구성이 되니까 그거를 포인트로 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84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 대한 문제가 하나 더 들어와 있죠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을 때 5번에 보면 동일 수입권은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입권은 도심으로의 통근 가능한 범위와 일치하는데 그 범위는 축소될 수도 있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일 수입권 내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과 대체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들어서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의 강북에 있는 게 모두 주택으로만 돼 있고 주택마다 다 대체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고급 주택도 있고 중급, 좌급 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과 동일 수입권 내 유사 지역은요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주거지 같으면 통근이 가능한 범위에 있는 애들은 다 유사적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그 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라면 틀리죠 거기에서는 가치 수준 우리가 또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구체적인 가치를 판정하는 건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간평이라고 해서 모든 내용이 다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계산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시죠 85번에 보면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것도 알고는 계셔야 되죠 원가 방식이 비용성의 사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 시장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요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게 적산법이다 이렇게 임대료를 구하는 거하고 가액을 구하는 것의 제목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별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거래 사례 비교법 여기가 임대료를 구하는 게 임대 사례 비교법 그리고 여기 비교 방식에서는 하나가 더 있죠 그게 공시지가 기준법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이제 수익 방식에서는 가액을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게 그게 수익 분석법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성격에서 구별은 해주셔야 된다 자 3방식은 시장성, 수익성, 비용성에 착안해서 성립한 것이고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서 구하는 원가법에서 구한 게 적산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게 비준가액이고요 여기서 구한 게 수익가액일 때 이거는 전부 다 시산가액이죠 그래서 최종 평가가액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의 원가 방식은 비용성이 근가수로 적산법을 적용해서 가격을 구한다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것이 원가법이고요 임대료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게 여기에 있는 가격을 구하는 게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게 적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5번에 보시게 되면 공공 또는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부동산이나 특수목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쓴다면 틀리고요 원가법을 써야 되죠 공공 또는 공익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왜 시청 아시죠? 구청 걔네들도 거래할 수 있어요 담보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걔네들은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으니까 비용성의 사고에 입각한 원가법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5번에 답이 5번이고요 86번에 공식과 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감정평가 시 개별 요인 세 항목의 비교 요인이 담가갈 때 개별 요인의 비교치를 구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보면 비교 표준지가 10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분모가 100이라는 가정하에서 분자에서 접근 조건은 대상 토지가 10% 우세하면 플러스 10하면 되죠 100분의 110이니까 1.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 조건은 대상 토지가 5% 열세하면 빼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100분의 95니까 0.9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획재하고 행정적 조건은 일정하고요 기타 조건이 대상 토지가 10% 열세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을 빼면 되죠 그럼 100분의 90이니까 0.9가 나오겠죠 이거 3개를 곱하시게 되면은요 3번에 0.9405가 나오죠 그래서 요즘은 이게 연습이 되신 분들은 거래사리기획법, 공시가 기준법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7번에 보시면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가액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라고 그랬을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시기 생각이 나야 되죠 그래서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시지개그라고 그랬어요 시가 시점수송이고요 지가 지역요인 비교, 개가 개발요인 비교, 그 다음에 급악회요인 비교거든요 그런데 통상 보게 되면은요 지역요인 비교는 거의 생략시켜요 그리고 급악회요인도 거의 잘 안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재지가 주어져 있을 때 공시가가 300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시점수정은요 지가 변동률로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그래서 시점수정이 지가 변동률이 5% 상승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100을 기준으로 100 플러스 5가 되니까 100분의 105니까 1.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요인은 인근적인 위치에서 동일하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개별요인을 봤더니 가로조건은 5%가 열세야 돼요 5% 열세하면 100에서 5 빼주면 되죠 100분의 95니까 0.95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조건은 10% 우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분의 100 플러스 10이니까 100분의 110이면 1.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05 곱하기 0.9 곱하기 1.1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게 1.097, 725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해설에 다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수정된 가격이 1번에 329만 1750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공시가 기준법에 대한 것이 됐든 거래 사례의 여법이 됐든 간에 대입하는 요령만 하시면 바로 풀 수 있죠 88번이 보시게 되면 이건 제주도원가를 구하는 거죠 제주도원가를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는요 이거는 이제 비용지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요 거기 보면 A 건물은 10년 전에 중공된 5층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이 400이고 연면적이 1,400이면 건물에 대한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는 연면적 1,500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내역을 봤더니 직접 공사비가 3억 7천이죠 단위가 천 원이니까 간접 공사비가 3천이니까 그리고 개발사업제 이원까지 합하면 5억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통상의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5억 2천이 나오겠죠 제주도원가에는 통상의 부대비용도 파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요 기준치점의 건축비 지수가 120이니까 100분의 120을 해가지고 1.2를 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금액이 6억 2,4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6억 2,400만 원이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연면적인 1,500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평망미터당 제주도원가가 나오는 게 41만 6천 원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건축비 지수를 통해서요 제주도원가를 수정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나중에 원가법에서 적산가액을 구할 때 제주도원가를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9번에 보시면 감정평가 이론상의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을 때요 원래 이제 이런 거죠 원가 방식에서는요 제주도원가가 있고 감가수정이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얘가 조금 더 중요해요 그리고 비교 방식에서는 사례 채택기준이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는 환원율이라는 게 이론으로 혹시 언급이 되면 얘네가 조금 더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작년에도 이 감가수정을 가지고 물어봤던 거죠 오른 것을 물어봤을 때요 거기 보시게 되면 4번에 보시게 되면 정률법을 직선법 또는 균등상각법이라고 하는데 감가 누객이 경관연수의 정비를 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정률법이 아니고요 그거는 정액법을 얘기하겠죠 정액법을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관찰감가법은요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금액을 판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걔가 주관적이죠 근데 만약에 객관적이라고 하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정률법에 의한 연간감가액은 원래 체감하죠 그 다음에 정액법에 의한 연간감가액은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구성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1번에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제주도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 대한 그러면 비용 배분의 개념이라는 것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정금액을 판정하니까 이건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률법에 의한 연간감가액은 체감하지만 정률법에 대한 감가액은 매년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의 경제적 감가의 이유는요 인근적의 쇠퇴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4번을 볼 때 정률법을 직선법 또는 균등상각법이라고 했을 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틀린 거 고르라고 했을 때 4번 그것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을 우리가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90번 문제가 환원율의 결정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환원율의 결정방법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시장추출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성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에르두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감당법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정도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에르두법의 특징은 이게 지분투자자의 입장을 중시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근데 얘는 세전현금수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소득세율은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부채감당법은요 얘만 유일하게 저당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추출법 1번하고 2번이 돼 있을 때요 거기서 1번이 조성법이고요 2번이 시장추출법이죠 그러니까 제목만 이렇게 바꿔서도 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물리적투자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차가 난다는 얘기죠 5번에 보면 부채감당법에 의한 환원이율이 있죠 부채감당법에 의한 환원이율은요 부채감당률에다가 대부비율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부채의 비율 이름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에르도법이라는 얘기죠 얘가 세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경비를 반영해서 들어오니까 재산세는 반영해 주는 거죠 단 소득세는 반영을 못한다는 얘기죠 세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90번 문제에서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1번에 보시면 수익방식에 직접 환원법으로 우리가 수익가액을 구할 때요 이게 직접 환원법으로 구하라는 얘기는요 이게 수익가액이 순수익을 환원이율으로 환원에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가, 유, 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91번 문제죠 그러면 가능총소득이 연 2000이라고 줬죠 근데 거기 보시면 공실밀 대손이 가능총수익의 10% 2000의 10%면 2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임대 경비비율은 유효총소득의 30% 이렇게 줬다는 얘기죠 여기에 경비가 있는데 여기에 30%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2000에다가 0.9 곱하기 0.7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도 바로 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000에 대한 90%면 1800이잖아요 1800에 대한 70%를 우리가 계산해서 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여기서 2200을 빼면 이게 1800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30%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38에 24하고요 300하고 54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공제하고 남는 게 126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환원율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가격 구성비가 토지와 건물이 각각 50%로 돼 있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구성비가 50대 50으로 돼 있고요 토지의 환원율이 5%고요 건물의 환원율이 7%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곱하시면 돼요 50에다가 5를 곱하면은 250 나오겠죠 그 다음에 50에다가 7을 곱하면 350이 나오겠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700 나오겠죠 그럼 이게 7%라는 얘기죠 그러면 0.07로 할인하게 되면 2억 1000만원 나와요 3번에 이렇게 구하는 요령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여기가 유효총소득의 30%일 때는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가능총소득의 30%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계산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면은 계산값이 틀려줄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2번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토지평가는 공시가 기준법을 써야겠죠 공시가 기준법의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비교표진지 선정, 시점수정 이렇게 가죠 그때 그 시점수정을 지가 변동률로 하도록 돼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써야겠죠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야 되고요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해체처분가액을 4번에 과수원을 평가할 때 수익환원법 쓴다는 건 틀리죠 과수원은 우리가 과거라고 했었죠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 그래서 92번에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건별 평가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셨을 때 93번에 이거는 어떤 취지로 드렸냐면 문제를 구성했을 때 지금까지는 이렇게 풀어서 나왔지만 박스로 주고 분리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원가법하고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된 물건을 올바르게 나타난 걸 물어봤을 때 기억에 영업권하고 특허권은 수익환원법이죠 그 다음에 과수원은 지금 얘기했지만 거래사례비교법이고요 동산은 또 거래사례비교법이죠 그 다음에 선박 및 항공기는 원가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은 원가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이 되겠죠 그런데 원가법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리을하고 비읍하고 그죠 리을하고 비읍이 들어가는 건 5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도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방법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계산을 못해서 틀린 거는 용납이 되더라도 이걸 틀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잘해두시고 그 다음에 94번에 보시면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요 일단 주택의 조사평가는 부동산원에서 담당하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해서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요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면 틀리죠 우리가 국시국시국이라고 그랬죠 개에 들어간 애들만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국장이 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죠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이 됐을 때는 권리의 가액을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면 틀리죠 표준지 평가는 나지상정평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지상권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있죠 이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 안 해도 되죠 개별 공시가가 결코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게 개별 공시가니까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미음에 대한 세 가지가 들어가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5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표준지의 공시사항 정도는 항상 숙지는 한번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을 위해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는 건요 요령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 주택가격의 공시일이 며칠이냐면요 얘가 4월 30일이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분할 또는 합병이 발생한 개별 주택가격을 다시 결정 공시할 때는 4월 30일 이후부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이 신청 기간이에요 요거 끝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하죠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내용은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4번에 보시면 표준 주택을 선정할 때는 단독과 공동에서 선정이 되는 게 틀린 거죠 우리가 공동주택은 전수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거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6번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문제를 떼 낸 취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거기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 공실부터 며칠이내 30일이내 그래서 우리가 30일이라는 게 너무 각인이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요 개별 공시가에 틀린 계산 5기 표준지 선정에 차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있죠 그때는 지체 없이 30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이고요 수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96번에는 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시 기준일은 다 1월 1일로 똑같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만 계속 박혀있다 보면요 나중에 날짜는 무조건 30일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 정도는 구별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97번에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1번에 표준지에 정착물이 있을 때는 없는 거로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낮의 상정평가니까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에 이기 않는 사람은 공실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서면으로 누구에게? 국장에게 그 다음에 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심사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의 전세권 또는 그 밖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이 돼 있을 때는요 역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4번에 보시면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이 됐을 때는 그 권리의 가액을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면 틀리죠 하여간 표준지는 낮의 상정평가예요 낮은 지상에 뭐가 없고요 건물 이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적인 권리가 설정이 돼 있지 않는 게 낮이죠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98번에 보시게 되면요 개별 공시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을 때 여기서 이런 거예요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있겠죠 이거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걸 기초로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얘를 가지고 비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표준지는 100으로 놓고 얘가 100에 비해서 우세하느냐 열세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율을 조정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가격 비준표는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9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죠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장이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자 할 때는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이를 의뢰하도록 돼 있죠 객관성이 필요하니까요 그랬을 때 거기에 보시게 되면요 5번에 국장은 표준지의 공시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는요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도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번에 국장은 개별 공시가 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98번 문제 해설이 4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여기서 3번을 보시면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 가격은 감정평가 법인들이 제출한 조사 평가에게 가중평균치라면 틀려요 산술평균치예요 그래서 표준지의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요 두 사람의 평가업자가 산정해서 산정한 가액이 있죠 만약에 금액이 있다면 이것을 나누기 2를 해서 평균치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100번에 보시면 이게 가격 공시의 제도에는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는요 지금 장장 3개, 4개, 5개, 7문제나 풀고 있어요 의외로 이게 또 약하신 거예요 법령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건데 의외로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죠 10번에 보시면 표준지택가격 공시에 관해서 보면 표준지택가격은 부동산원에 의뢰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표준지택가격은요 국장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시민을 거쳐서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개별주택가격은요 시군구부동산가격위원회가 있겠죠 표준지택의 대지면적과 형상이 표준지택가격에 포함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표준지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죠 그런데 표준지택으로 선정이 된 단독주택은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표준지택으로 지정이 된 애들은요 얘도 개별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공시하지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100번의 문제의 답이 5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학교론 전반에 걸쳐서 백선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봤다는 얘기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들 고생들 하셨겠어요 후회하시던 분들도 있을 거고 왜 이걸 시작했을까 하는 분도 있고 기왕 시작한 거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라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고생들 많이들 하신 거죠 하지만 지금 나머지 한 달여 시간이 있다면 이때가 또 아주 중요한 시기죠 이때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할 때 어쩌다 한번 나오는 애 그렇죠? 복잡한 계산 문제 이거는 빼버리시고요 자주 나오는 애들 이게 항상 선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애들을 자꾸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1차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 조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목시계나 아니면 조그만 탁상시계 있죠 다 있다는 데서 싼 거 하나 사가지고 2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시간 가는 거 체킹하면서 시험장에서 활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에 맞춰서 좋은 결과 합격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 카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 모든 수험생들에게 해가 참 고생들 많으셨다라고 또 인사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1년 동안 강의를 통해서 이론 정리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올해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